그 혈액은 15,65,75,100 이렇게 되면요 여기로 가지마 위로 올라가 여기 애들 되게 많아 딱 수... 딱 화염병 각인데 이거 개 던지고 싶다 잠입을 한번 해봅시다 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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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냐아냐아냐 없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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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건이세요 오와! 자기야 이리와 어? 아 이건 야 이 미션은 그냥 시원하게 깨라는 것 같은데? 근처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막 터뜨릴게 많아 어 어 이렇게 하라는 건가봐 여기는 헤드 뭐야 어 수고하 아이엠 헤드마스터 오케이? 어 자 끝났어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거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터뜨려 오케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일어나 이제 곱추 풀어 지금 예민한 건 알겠는데 조지가 오면 심호흡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질문은 하지 말고 찰리는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수선 떨면서 조지 앞에서 그 사람 체면을 구기면 그 사람도 널 그만두지 않을거야 자 자 자 자 어 아냐아냐아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잠깐만 야 야 잠깐만 경찰 아저씨 왔다 경찰 아저씨 앞에서 돈 주워도 되나 저절먹어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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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 안녕하세요 일단 튀자 어 이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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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이쁘니! 이거 먼지가 되요 아니야 노래 먼지가 되요 먼지가 되요 아니야 뭔가 반주가 먼지가 되요인데 뭐야 이거 디스 더 데스티니 오브 더 컬러 레드 아메리칸 아 미국인의 색깔에는 이게 좋은 뜻인가 안 좋은 뜻인가 데스티니 운명이라는 거 아니야 미국인의 색깔은 운명이나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미국인의 좋은 뜻 아니면 안 좋은 뜻일 건데 제한 우려가 아니지 어 죄송합니다 길이 없어가지고 넘어갈게요 안되네 길이 없다면 안 들어가면 되지 라디오 끄고 이거는 원래 그게 안 돼 차가 도중에 내려지는 게 안 돼 아 멋있게 탁 하면서 불러줘야 되는데 계속하면 남아있는 사업 목표가 사라집니다 이거밖에 미션 없는데 이런 거 말하는가 보다 하나 더 깨겠냐 아 싫어 하나 더 깨닫고 그리고 그 기회에 대한 인생을 기다리는 것 같고 그 여자의 주인은 추억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안 좋은 곳에 있는 것 같고 그 나쁜 sap이 시작하는 것 같고 그들은 둘 다 말하는 이름이 지금 이는 모세프스 그리고 Thomas Lee 아무튼, 그 친구들은 교회에 닫아버지 그리고 모두의 공격을 받은 다가가가야 하는 것 같고 그는 다가가야 하는 것 같고 Charlie가 말하는 것 같고 그는 무슨 말씀은 없지 아 유색인종은 운명 유색인종의 운명이 미국의 운명이다라는 좋은 뜻이라고요 집행관 사업장 두목의 가장 강한 부하는 집행관입니다 집행관을 처치하면 사업장에 대한 두목의 장악력이 약해집니다 사업장 집행관을 죽여야 되나 보네 앞잡이를 해치우라는 거잖아 오른팔을 내 손가락 내 손가락 찰리 킨케이드와 대면하십시오 두목 고용 마약 사업이 벌어지는 교회에 도청기를 설치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두목을 처치해서 현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도 있고 고용에서 장기적인 수익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다 기본적으로 고용 갑니다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다 고용 가고 불러봐 이 차 올 때가 제일 제일 웃겨 뭔가 짱구는 못말려야 나올 것 같아 이 차 부를 때 막 롤링 오지게 오면서 뭔가 되게 아담하면서도 약간 애니틱한 자동차가 막 롤링 타면서 드리프트 하면서 온단 말이야 됐다 됐다 아 여기네 허리 굽혀 아 갑자기 아 푸엉이니 15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우리 푸엉이니 후원 감사드려요 우리 푸엉이니 푸엉이니 모셨네요 야 잠깐만 야 근데 짱 많아 일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본데 여기로도 이렇게 갈 수 있나 본데 일로 가야겠네 자 오케이 아까랑 거기랑 비슷한데 이거 뭔가 맵이 야 아까 거의 똑같아 다른 위치인데 왜 똑같지 약간 맵을 중복해서 만든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완전 똑같은데 완전 똑같네 그렇다면 아까 금앱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길이 없으면 정문으로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보자 길이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예 없어? 아예 없는 거야? 정문밖에 답이 없는데 오케이 이거는 좀 빡치게 가겠습니다 람보스타일 가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글로 와서 올라가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갑시다 정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어 어차피 자 희파람을 불어주고 이 아저씨 약간 저기 박나래 닮았는데 박나래 그 호미디 빅리그에서 분장하면 좀 닮은 것 같아 잠깐만 이거 치워 굴러 굴러 이거 뭐야 총이 먹어지는 건가? 이거 이쪽이야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오케이 오케이 샤아 자 그 다음에 얘도 치워주고 천천히 게임합시다 일로도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러면 그러면 일로 가지 뭐 이건 안 들키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쪽 보지마 단순한 이 인공지능들 같으니라고 해고 와 나와 집어 던져버려 이거 들어 이거 들어 들어서 이쪽에다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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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뚫었습니다 문 뚫었어 자 보초는 있으나 만하구요 자 이제 여기서 문 뚫었어 문 뚫어봐 일로와 일로와 뭐 내동댕이 쳐줄라니까 일로와 어 어 뭐야 얘는 왜 내동댕이가 안 돼 아이 미친 다 잘했었는데 오케이 자 나 큰일날 뻔했다 나 지금 큰일날 뻔했어 아 끕네 잠깐만 이러면은 사업장 확장은 안 되겠다 잡는걸로 되는게 아니니까 자 아쉽네 야 잠깐만 다 어디로 가냐 뭐야 어 아 반대쪽에서도 왔어 아까 걔가 암살이 안 돼 안 돼 애가 뭐지 걔는 왜 암살이 안 됐지 걔만 암살이 안 됐어도 이거는 씨 완벽하게 미션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지개 하고 있었는데 어 쟤네 두 명이네 아까 걔는 사라졌네 아까 걔 뭔가 타겟에서 걔는 사라졌네 오케이네 오케 오케 됐네요 어 끝났어 그래서 자 곱추로 가 곱추 엄폐 어 짜식아 임마 절정해 내 말 들을거지 이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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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주먹 때릴 때 무슨 배트맨 게임 소리 나 엄청 세게 소리가 나 대마초 대마초 자 이렇게 해서 수입이 또 증가해서 6만4천 달러가 됐어요 접수해 접수해 몇 명이 내리는거야 몇 명이 내리는거야 아씨 야 이럴거면 이 정도 인원이 있으면 그냥 싹 한번 정면에서 밀고 가버리면 얼마나 멋있냐 다니는ед 어 도노만 음 가을 보도에서 보도입니다. 사이건원에 사이건원에 지났고, 라오에 대해선 스페셜 액티비티의 디비션을 통해왔습니다. 우리가 공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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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 트레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컨 클레이에서, 그 이후에 피닉스 프로그램이 되었죠. 피닉스 프로래? 한 년 정도, 링컨이 자신의 PRU를 시작했죠. 우리는 비엣남에 뵙냉는 자격을 넘어오고, 그리고 인테리어기 위해 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생각해봐도? 예수의 시장, 너희의 찌들에게서 이 짓을 믿지 않으면, 왠지 나중에 베트남, 이거 디엣이 나오면, 베트남 전쟁편 나올 것 같애. 주인공 얘기 들으면 완전히 무슨 뭐 특수부대에다가 미션도 다 하고 프로그램에 장난 아니거든요 이런거 나중에 진짜 그냥 재미 디에시로 베트남 전쟁편 나올거같애 타산드라와 대화하십쇼 갑시다 어 잠깐만 저 갑바 있었네 갑바 먹고 갈까요 갑바는 3천원이라 되게 비싸 갑바 먹고 가자 갑바는 하나 먹고 갑시다 여긴 여긴네요 2800원 2800원 저축하고 옵시다 차좀 밀리겠습니다 어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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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언제 사람이 있었어 아 나 못 봤 나 못 봤어요 여러분들 아 못 봤습니다 어 못 봤어요 아니 저기서 왜 정문 다녀 뒷문으로 나오세요 아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시민 죽일 때 진짜 뭔가 죄책감 쪄는데 그냥 재미로 죽일 때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시민 시체 날라다니돼 뭔가 진짜 게임같은 느낌보다는 뭔가 저지른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진짜 의도하고 죽이는건 괜찮아 사실 게임 중에 살리는 게임은 없어요 거의 없지 다 전부 다 한탕 하는거지 입구가 어디였지 여기구만 이런 데가 아지트라니 올 때마다 그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뭔가 각인데 됐어 8,789원 모았네요 자 잘타고 다음 장소는 일로 갑시다 카산드라 대하십시오 카산드라 지금 나 때문에 지금 매우 행복할거야 사업을 지금 몇만 달러를 내가 갖다준거야 내가 지금 사업을 지금 어 뭐야 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왜 그래 뭐야 이건 또 아니요 이런 젠장 사실 돈대배 그랬어요 당신들한테 감정은 없다고요 좀 더 안가지고 다니는걸요 제발 살려주세요